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매년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부산시 부시장들이 출마 체비에 나섰습니다. 시 부시장 출신 첫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을지 신척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먼저 제44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내년 총선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부시장직을 내려놓은 박 차관은 이후 시경제특보와 대통령실 국정기획보좌관 등 요직을 거치며 무게감을 키워왔습니다. 박 차관은 조만간 있을 정부 인사 이후 곧장 부산으로 내려와 출마 준비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입니다. 부시장으로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히 국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녹여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정활동에서. 박 차관과 비슷한 시기에 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한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은 일찌감치 표박가리에 나섰습니다. 2021년 시장 보궐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에 연거푸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변 위원장은 이번에는 국회의 입성을 노립니다. 변 위원장은 부시장 경험이 지역구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변성환 민주당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입니다. 이성권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마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이 부시장은 최근 들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1963년 부산시 직제에 부시장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부시장에 임명된 경우는 있었지만 부시장 출신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기록이 쓰여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종석입니다. 부산 4구가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와 관련해 해당 세대의 불법 중축을 확인하고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정예린 기자입니다. 부산 4구청은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에서 불법 중축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중공 이후 중축 공사를 할 경우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대는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는 게 4구 설명입니다. 사고 관계자입니다. 소유주는 정해진 기한 안에 증축한 구조물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기한을 어길 경우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세대 베란다에는 캐노피 형식의 지붕과 창문을 설치하는 증축공사가 이뤄져 다른 세대와는 달리 베란다가 지붕과 창문으로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베란다 외벽을 뚫고 외부로 향해 있던 연통이 사실상 실내에 설치된 것과 다르지 않게 됐다는 점입니다. 설치된 창문을 열어놓지 않을 경우 환기가 되지 않아 보일러 연통에서 배출된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도 현장 감식에서 창문을 닫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등 베란다 구조물과 사고 연관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동구의 버스 전용 차로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충돌해 승객 30여 명이 경상을 입고 이 가운데 1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시 승객 30여 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에 있던 또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부산항 북항 변전실에서 불이 나 직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당국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한때 일부 부도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하역 작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배전반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왔다가 도주한 마약사범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가 도주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 투약한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수술을 이유로 석방되자 병원을 무단 이탈해 3개월가량 도주하다가 지난달 23일 경남 양산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A씨는 필로폰 22g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가구 평균 소득이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가구 평균 소득은 5,9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6,762만 원이며 전국 1위는 8,641만 원을 기록한 세종시였습니다. 방사능 방제 업무와 주민대피훈련 지원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종적으로 의견 합치를 이뤄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소재지인 부산에는 10여개 기초지자체가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사하구 국평동 산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북방부가 지난해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복구 계획을 제출했지만 산지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계획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추가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가 난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해당 훈련장을 해운대구 장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북구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도 절반이 넘는 학교의 스쿨존에 신호등조차 없는 등 여전히 통학로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스쿨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은 10곳,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22곳이었고, 지난 6월 북구 백산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신호등이 없는 곳은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함께 2024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성금 모금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내일 부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들어 미세먼지는 나쁨, 초미세먼지는 한때 나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6.4도, 습도는 64%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박지혜리였습니다.